밀크시슬, 실리마린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간 건강에 좋다는 대표적인 성분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에 대해서입니다 효능이나 먹어라 먹지 마라 등의 내용들은 저 말고도 의사나 약사분들이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저는 제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상식 5가지에 대해서 2부에서는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드시는 거 제대로 알고 드셔야죠 찾아보면요 대체로 약사분들은 밀크시슬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에 반해 몇몇 의사분들은 밀크시슬 먹을 필요 없다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밀크시슬에 대해서 먹을 필요 없다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들이 근거가 아예 없이 연구되거나 개발되지는 않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고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건강기능식품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요 밀크시슬은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의약품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게 먼저예요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1부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상식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상식 첫 번째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의 용어 정리 먼저 밀크시슬과 실리마린의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아예 다른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서양 엉검퀴라는 식물을 밀크시슬이라고 부르고요 밀크시슬 안에 들어있는 기능성분이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밀크시슬 제품이나 실리마린 제품이나 같은 말이에요 참고로 밀크시슬을 카르두스마리아누스라고도 표기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상식 두 번째 함유량 50% 자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에 사용되는 밀크시슬 원료는요 대부분 50%의 실리마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도 있긴 한데요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밀크시슬 추출물 100mg 속에 50mg의 실리마린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 260mg이라고 써있는 A제품과 실리마린 130mg이라고 써있는 B제품이 있습니다 기능성분만 따져보면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더 큰 A제품이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은 대부분 50%의 실리마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제품의 기능성분 함량은 같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상식 세 번째 일반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된 밀크시슬 일반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 그리고 기형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은행잎 추출물이죠 우리나라에서 밀크시슬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했죠 그러다가 2009년에 밀크시슬 추출물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정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특정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그 독점권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구나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2013년에 밀크시슬의 독점권이 풀립니다 그 뒤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밀크시슬 제품은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오히려 일반 의약품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좀 배가 아프겠죠?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 네 번째 상식도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가 훨씬 중요해서 세 번째 상식은 밀크시슬은 원래 일반 의약품이었고 지금은 일반 의약품이면서 건강기능식품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마린 상식 네 번째 일반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음이 판매될 때는요 밀크시슬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될 때는 실리마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 실리마린제가 더 좋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일반 의약품의 실리마린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실리마린 함량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 의약품의 실리마린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실리마린 함량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밀크시슬 제품의 실리마린 제공량은 하루 130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넣을 수도 없고 덜 넣을 수도 없어요 그에 반해 일반 의약품은요 그런 함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보다 실리마린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건강기능식품 밀크시슬보다 실리마린이 두 배 이상 높은 의약품 밀크시슬이 있는 반면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의약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함량의 차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량을 늘리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마린의 함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 밀크시슬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약품용 원료는 잔류농약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잔류농약 테스트를 하지 않으니 의약품 밀크시슬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밀크시슬은요 엉겅키에요 농약이 없이도 그냥 아무 땅에서 막 자라는 엉겅키고요 물론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추출 가공 전 단계에서 세척을 거치면서 대부분 씻겨 나갈 것이고요 해외의 밀크시슬 원료사들이 우리나라에만 밀크시슬 원료로 판매할까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을 판매할 텐데 잔류농약 문제가 있는 원료를 판매한다는 것은 업계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준미 규격에 잔류농약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보다 일반의 약품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반대로 의약품용 밀크시슬의 기준에도 굉장한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잔류 용매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고요 잔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애매합니다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 규격집을 보면요 의약품용 밀크시슬은 아세트산에틸,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해서 추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매에 대한 잔류 용매 기준이 아예 없어요 그에 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는요 잔류 용매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요 마찬가지로 의약품용 밀크시슬은 총 중금속량만 규정하는 데 반해 건강기능식품용 밀크시슬은 중금속의 종류를 납, 카드뮴, 수은, 비소로 세분화해서 각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과연 의약품용 밀크시슬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보다 의약품의 제조공정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의약품 밀크시슬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밀크시슬이 전문의약품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의약품 밀크시슬은 일반의약품이고요 의약품 비타민C도 일반의약품입니다 즉 공정은 의약품 공정이지만 만드는 법은 건강기능식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일반의약품 밀크시슬과 건강기능식품 밀크시슬 공정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품질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옆에서 누가 의약품 밀크시슬이 더 좋대 하면 좋긴 개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만인 상식 마지막 다섯 번째 밀크시슬 열매 추출물과 밀크시슬 씨앗 추출물 자 이 내용도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다섯 번 정도 다음과 같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약품 밀크시슬에는 밀크시슬 열매 추출물이라고 써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그냥 밀크시슬 추출물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밀크시슬 열매 추출물이 더 좋은 건가요? 정답은 아니요 이고요 건강기능식품에는 밀크시슬 씨앗 추출물이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밀크시슬은요 열매가 곧 씨앗이에요 씨앗이 곧 열매고요 결국 밀크시슬 열매 추출물이나 밀크시슬 씨앗 추출물은 같은 것입니다 자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밀크시슬과 실리만인 상식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공존하는 특징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존재한 이유는 아마도 제약업계가 국내 밀크시슬 시장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빼앗겨서 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